그만둘까? 되지도 않는 일을... 마음이 약해진 무렵이죠. 자기들은 뭐 회사에서 1등인가? 절실할 이유가 정말로 없습니까? 내가 약해지면 죽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니까. 그 무게감에 대해서 체감하고 진행하시는 건가요? 자기 옆에 있는 사람만큼은... 저 올해는 더 열심히 하려고 몸 관리 일찍 들어갔습니다. 지킬 수 있는 사람에게 바라는 거겠죠. 어느 한쪽도 정리하지 않습니다. 함께 갑니다. 어떻게 딱 이럴 때 와주셨네요. 화이팅!